Who's there? The Boy Next Door!! Who's there? Boy Next Door!! Who's there? Boy Next Door!! Who's there? The Boy Next Door!! Who's t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저기도 있어! 흑흑흑흑 이걸로 찍는 곳 뭐야? 저기도 있다! 와! 밥 찬 찬 거 못 시키면 안 깨지? 오 형! 이건 진짜 와 감성 뭐야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저 이제 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잘 거예요? 잘 거예요? 왜 계속 가서 놀아야지 밤 놀아달라고 할 때 잤어? 안 잤어? 내가 밤 놀아달라고 할 때 잤어? 안 잤어? 내가 밤 놀아달라고 할 때 잤어? 안 잤어? 너 어제 놀아달라고 할 때 잤어? 안 잤어? 자 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잤어? 엄마가 네? 뭐하냐? 네? 뭐해? 100점 아아! 갑자기 안 어떡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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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역소리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숙소가 어디서 숙소가 어디서 숙소가 어디서 숙소가 어디서 숙소가 어디서 숙소가 어디서 응 숙소가 onde 숙소가 오렌지 숙소가 Wie 앗 쉽게 장난진짜 hust 킴푸 flore 아 진짜로 못들어 나 못들어 나 못들어 빨리 아 들어 들어 날 따라 알았어 아 진짜로 무서워 싹을 갈아요 산책을 흘러내는 곳 나 진짜 무서워 나 못들어 나 왜 까지 손을 잡아봐 진짜 제발 가만히 놔둬주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낫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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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고양이랑 강아지 무서워하는데 그냥 어떤 부분을 닮은 걸까 생각하고 네 아 아 아 아 아